고치 그래 그래 안녕하십니까 고치입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연탄입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깔창입니다 깔창 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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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큰 조직을 이끌하게 가려면 몸에 용암만에 쫙 감아야 된다 말이야 깔창아, 니 타투 할 줄 아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그래 연탄아, 니 타투 할 줄 아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골치야 니 타투 할 줄 아나? 화투? 할 줄 압니다 막내 할 줄 안답니다 막내 할 줄 안답니다, 형님 문 열어라 막내 들어온나? 등에다 한 번 해봐라 화투 화... 다... 문 열어라 이런... 화투룸 이런... 진정한 타투가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타투노? 아줌마처럼 눈썹 문신을 너무 잘된다니야 할 수 있구노? 있구나 요즘 스타그램에 유행하는 타투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야? 어? 샵 예뻐? 샵 멸치 어딨쌤? 이래야 진정한 타투다만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문 닫아라 뭐꼬, 화투 가만 깔창아 이 형님 이거 명품 다 난데 막내 신겨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연탄아 이 형님 이거 명품 다 난데 큰형님이 막내 출한다 에헤 아끼십니다 음 뒷말을 와이리 꺼놓으시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자 꼴치야 네 형님 이거 명품 단어인데 그 형님 미쳐한다 그거 신어봐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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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딱 맞다 반대쪽은 네가 신어라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었나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그래 명품이라 가벼울 게다 애와만 있으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내가 딱 쓰러지 말고 딱 한번 올려봐라 먹고 신혜 이거 받았습니다 문 열어라 이런 풍선은 진정한 단어가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단어는 우리 흉내를 낼 수 있구나 있구나 미니미가 될 수 있어야 이래야 진정한 단어다 이래야 진정한 단어다 막 가봐라 막 촐촐한데 막 먹을까 엄마 형님 저 안 그래도 피자를 시켜놨십니더 피자가 막 좋지 형님 좋다 형님 피자가 꽤 십니더 그래 그래 이 형님 갖다 못 할 때 먹으면 피자가 엄청 맛있어 엄마 너희들 위안해도 엄마야 나와라 얘기 좀 하자 그래 그래 안녕하십니까 맨채입니다 그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탄입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깔창입니다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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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와이레도 없노 이거 여름도 안 됐는데 아이고 선풍기도 없구만 그 깔창아 그 부채있나 확인해보겠습니더 행님 그래 연탄아 부채있나 확인해보겠습니더 행님 멸치야 부채있나 부채 이시민우 막내 있답니다 막내 있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어온나 예 아이 덥다 머리에 좀 붙여봐라 문 열어라 이런 부채는 진정한 부채가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부채는 공작세가 될 수 있어야 이래야 이래야 진정한 부채다마 독발라라마 진정한 부채가 될 수 없다 치어라 문 닫아라 먹걱이 먹걱이 깔창아 예흥님 이거 명품 헬멧신데 막내 오토바이 탄난다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요 연탄아 예흥님 이건 명품 오토바이 헬멧신데 큰형님이 막내 주란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로 와이리 까놔 목소리를 와이리 까놔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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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열어라 막내 들어온나 예 그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듭니다 그래 그거 쓰고 나가면 여자들이 꼬일기다 파리만 꼬일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고 포마 문 잡아봐라 보자 열어라 으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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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과수원 하세요? 지금 이거 받으십니더 문 열어라 이런 수박은 진정한 헬멧이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헬멧은 비보이처럼 헤드 스핀의 못하거나 못하거나 어깨 깡패가 될 수 있어야 이래야 진정한 헬멧 쓰다 그래도 우리가 명동거 잘 해결하고 얼마나 기쁘노 축하주라도 한잔해야지 준비해라 아기시키라 야 좀 벗겨봐라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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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십니다 형님 형님 화이트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화이트 와인 마 저세 마 형님 제가 한잔 올리게 씹니다 그래 깜참이 제가 한잔 올리게 씹니다 그래 형탈이 고생했다 제가 올리게 씹니다 형님 그래 이런 날은 양복 상태가 어딨어? 마 너 뭐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어? 어? 손 들어! 어? 손 들어! 아 손은 못 들어요 선생님 손 들어! 손은 못 들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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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다 그래 운동 좀 하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연탈입니다 그래 너도 운동 좀 해라 예 안녕하십니까 깔참입니다 넌 내로와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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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그래 형님 출출하실까봐 제가 순댓국 시켜놨습니다 아 순댓국 좋지 마 그럼 내놔 그래 운동 끝나고만 순댓국 쫙 맛있겼나 이거 어? 헛나마 순댓국에는 부추를 팍 쳐서 먹어야 되는데 그 깔참아 부추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그래 연타나 부추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멸치야 부추 있나? 부추 이시믄! 막내 있답니다 막내 있답니다 막내 있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어왔나? 예 양껏 넣어봐라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부추 문 열어라 이런 부추는 진정한 부추가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부추는 마오족이 될 수 마오족이 될 수 있구나 마오족이 될 수 있구나 있구나 지어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래야 진정한 부추다 마 똑바로 하라 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문 닫아라 뭐까 이게 깔참아 이응님 이거 명품 우산인데 장마도 내고 막내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형님 이응님 이거 명품 우산인데 근융님이 막내 줄러운다 이응님 이위 연탄아 이응님 이응님 이거 명품 우산인데 근융님이 막내 주란다 알겠습니다 종기다 퓌 퓌 홇 멸치야 이거 명품 우산인데 큰행님 니 주란다 아 들어봐라 와 내가 갖고 싶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어왔나? 맘에 드나? 맘에 듭니다 그래 그거 들면 봄날 끼다 냄새 날 것 같습니다 헛소리하지 말고 한번 들어봐라 보지 그래 비오는 날 딱 이래 가면 이건 뭐예요? 진은 이거바다십니다 문 열어라 이런 뚫어보면 진정한 우산이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우산은 영화 속의 최민수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고 발레 리나가 될 수 있어요 발레 리나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우산이다 도망가라고 말 죄송합니다 뭔 소리가 형님! 불공파가 연장 들고 쳐들어 왔습니다 연장? 우리도 챙기라 형님 위험하니까 뒤에 계십시오 형님 쳐라 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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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